자, 채굴엔 소문난 오라오라 골프장에서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말로버디님을 소개합니다. 이야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? 어때 난 오늘 비 작자고 오는데 이도 없대가? 비가 와도 돌건 돌아야죠. 서울에서 지금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 데리고 왔는데. 두 번째 손님은 이제 우리 말로버디님을 소개해주세요. 우리 캐딜로그님. 이 비 작자고 오는 데였던 거 한 번 안 얻다 놓고 와. 비가 이렇게 많이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. 네 어떠냐고 어떠냐고. 저는 이렇게까지 날씨가 변화무쌍한지 몰랐어요 제주도가 매력적이네. 이분은 또 이제 캐디계의 아이돌 스타인데요. 캐디 와이님. 당신 이거 써. 이거 써야 돼 써야 돼. 얼굴 가려. 우산협이 우리가 이제 이게 아니야. 왜 얼굴을 가리라는 거죠? 얼굴 가리래요. 아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으시고. 현재도 대학리그연맹이나 기획사를 하면서 장래 아나운서 조영섭 MC. 아 어서 오십시오. 이야 키도 크고. 태풍. 태풍 무대. 뭐예요? 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군 시절에 중대장님하고. 조교. 조교. 아 어려운 사이 어려운 사이.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사이가. 25년. 25년 우려먹고도 이제 저녁 했는데 이리까지 왕이는 또 총가루를 시켜. 오늘 어떤 내용을 어떤 찍을 건지. 손님으로서 캐디한테 협조를 하면서 진행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. 우리 오늘 비가 오잖아 지금 와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. 오늘 캐디가 딱 보니까 스캔을 딱 한 번 해보니까.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. 오늘 같은 경우는 충돌하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우리가 항상 캐디한테 협조를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해야 되니까. 이제 가서 인사하면서 즐거운 라운드에 한번 해보게. 비가 오지만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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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 정도 계산하면 될까요. 5분 6분이요. 5분 6분이요. 5분 6분. 이렇게 딱 알고. 불러자마자 바로 가야돼. 언니 우리는 여기 다. 여기. 커버 다 벗겨주세요. 아이언. 대응보면 아이언까지만. 커버 씌운 사람이 제일 싫죠. 처음에는. 올 커버 씌어져 있는 경우에. 보면은. 손이 많이 가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. 근데 이제 거의 다 벗겨서 쓰시는 경우가 많고. 또 이제 계속. 끼워서 씌는 경우도. 손님들이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. 근데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은. 원래는 벗겨야죠. 어차피 커버 씌워봐야. 물이 다 적거든. 그러니까 벗겨야지. 자 아까 수건. 수건 가지고 온 거. 네. 자. 이건. 하나 팁인데. 이건 골프장에서 엄청 싫어하는데. 자 비가 오는 날은. 가지고. 사우나 가 가지고. 수건을 하나. 돌려 가지고 오세요. 훔쳐 가지고 와서. 이걸 이렇게 닦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면은. 완전 좋아. 우리 저희 캐디들이 갖고 있는 볼타월에 한 개가 있어. 한 개가 있으니까.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. 특히나 얘기 하신 분들은. 손을 닦아야 되니까. 비가 오는 날은. 장갑은. 양파 피 끼면. 그대로 나 멍쳐. path. 쌤 path. 쌤 path 비가 오는 거. 장갑 두 개 세 개를 준비해서. 그래 가면 돼. 오케이. 자 갑시다. 샤. 오. 갓 써. 처음에 그냥 가는 걸로. 우드 채야지. 이제 채를 바꿔야 돼 사실 이게 전홀의 오너가 이제 다음홀을 빨리 치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런거 많이 안 좋아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자 동반자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나 먼저 가서 대기하라 그래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 시간에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와서 치게끔 남자분 두 분 여자분 두 분이면은 남자분 두 번째 치기 준비해서 할 때 저희는 앞에 조금 이동을 그리고 처음에 밀렸을 때 보면은 미리 먼저 가가지고 위험하니까 피할 곳이 있을 때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직선상에 있을 때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준비한 대로 나가라 친과 동시에 바로 같이 이동합니다 아 친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둘둘 됐을 때 남자 내리고 카트 타고 여자들만 갑니다 아 그렇게? 카트 안에서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위험한 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써야지 그렇죠 53도 미리 체를 빼서 이제 가는 거지 오우 이렇게 올라오면은 바로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볼을 줍고 캐디블한테 주고 볼 놓고 이래야 진행이 빠르지 치는 동안 자기 라이를 미리 미리 봐야 돼요 저 뿔 안 닫히는 한도 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꺼 신경 쓰면서 나이스 자 준비된 사람부터 지금 바로 하니까 준비된 사람부터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지금 15초 까먹었어 15초 플레이널 천천히 플레이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저 준비된 사람부터요 네 아 이렇게 티찾는데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어 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네 벌타 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홀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 다음 홀로 네 역시 진행 최고다 니가 다음 홀로 먼저 미리 보내 놓고 쳐버렸다 네 말로보드리면 한 10초를 네 제가 그러니까 내가 티찾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바로 다음 홀로 보내 놓네 잠깐요 와이제 그 지금같이 레이지티 까지 그 카트타고 이동하는게 빠른가요 아니면 걸어가서 가는게 빠른가요 아 오르막일 때는 타고 가야되고 아 오르막일 때 타고 가야되고 아 요즘에 여자분들도 골프 보급이 많이 되가지고 그 혼성으로 칠 때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자 가시죠 저는 뭐 보디 트라이 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볼을 먼저 집으면 안돼요 볼을 먼저 집으면 안되고 먼저 반대편에서 복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볼을 주어도 늦지 않으니까 네 오 한껏 맞다 한껏 맞다 이거 또 홀로 보디 됐네 실력 보디가 아니고 네 우리 우리 홀이 비었어 지금 홀이 비었네요 우리 빨리 했지만 그러게요 빨리 빨리 채야지 더 빨리 가야죠 이럴때 어떻게 돼요 이럴때 바로바로 바로바로 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홀이 비긴 했잖아요 네 근데 골프장마다 암묵적인 홀마다 지켜야 되는 시간 같은게 그러죠 저 이게 캐디분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시간상 많이 늦지 않았다 우리팀이 좀 빠른 편인데 앞팀이 비었거나 아니면 좀 너무 빠르거나 비정상치게 투플레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약간 유동적으로 융통성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거야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거야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거야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 무조건 따라가야돼 앞에 무조건 따라가야돼 아니 나도 그러겠어 근데 저희 빨리 쳐야될거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쉬었잖아 아 쉬었잖아 아 쉬하실뻔했습니다 야 왜 내 번 확인하려고 네 그 혼자 가시면 쓸쓸하실까봐 아니 거기가 나가지는 않아 거기가 한번 갈릴 것 같아서 응 깔아채야돼 아 깔아채 응 으쌰 대박 아 말로버드 인정 말로버드 드디어 실력버드로 똑같은 상황 아 저한테 더 부담될 저는 이제 걸리는걸 보여드릴게요 예 걸리는걸 야 더 뒤로왔어 야 더 뒤로왔어 더 뒤로왔어 돌아와 골이 더 뒤로왔어 더 뒤로왔어 마이너스샷 이제 할라구요 예예 마이너스샷 이거 할라구 일부러 예예 오케이 하나는 돌아오는거야 맞추는거 끝인거 같아 나이스 끝입니다 방컵 아니고 끝입니다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이게 기분좋은 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야 너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형섭이 너 볼 준비했어? 아니요 준비해 어 아니 볼을 미리 가져가 왜냐면 볼이 또 방금 잘못 쳐가지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나 더 준비하고 아니 우리 한 몇몇 하정도 된가네요 거의 190 190정도요 200정도 네 여기 2홀이 좀 길어요 아 2홀이 좀 길어요 내꺼는 좀 많이 갔죠 네 우드마 하나 챙겨가면 되겠죠 아야 우드만 챙겨가면 또 레이아웃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데 갈 때는 채를 2개 3개씩 우드도 가져가서 칠 수 있지만은 네 레이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채 좀 짧은 걸로 짧은 것도 하나 가져가고 채를 3개 정도 가져가 네네 알겠습니다 3개 정도 가져가면 훨씬 더 낫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래야 진행이 빠르죠 여기서 아니 그래가지고 볼이 없으면 그때 다시 부르는 거야 네 언니한테 좀 해주라고 네 저는 좀 가서 볼게요 네 150m 있습니다 거리만 150이요 그럼 저기 오버라이언 주세요 항상 받을 때는 이렇게 캐디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진행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도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매너 골퍼분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아 저 원래 매너 골퍼에요 아 정말요 네 지금 너무 신사적이어서 저거 약간 등등 먹었잖아요 우리 캐디 유튜버들이 인정을 해주는 말로버디입니다 예 볼도 잘 치고 아 공도 잘 치시고 예 자 우리 차가 갔어요 차가 갔는데 이것도 웻지를 2개 3개 네 그 다음에 런닝 할 거 8번 아이언이나 7번 아이언 그거 들고 가면 좋고 아 그린 주변에서도 네 그린 주변에서 우리 또 런닝 할 때 있잖아요 네 빨리 쳐주세요 오 나이스 파티 오오 오오 많이 안 먹은 약간 약했어요 약했어요 자 비가 옵니다 진상 부리고 딱 좋은 날씨야 지금 이제 진상 부리고 딱 좋은 날씨구만 하하하